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추홀구 미디어팀 윤형철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볼 텐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미추홀구는 지난 8일 조한역 남광장에서 2023년 제6회 미추홀 윈터마켓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 미추홀 윈터마켓은 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함께 겨울의 낭만과 즐거움을 주민들에게 선사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이번 윈터마켓은 남광장 일대의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와 비터널, 미추홀구 캐릭터 미추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진행된 점등식에는 주한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난타 공연과 함께 포크, 파페라, 드럼 전문 공연자들의 열띤 무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 무대 주변에는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체험 코너도 마련돼 참여하는 주민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영훈 미추홀 구청장은 점등식 행사에서 이번 제6회 인터마켓에 나오셔서 연말 분위기도 느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올 한해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란다며 행사 의미를 밝혔습니다. 네, 주한역 일대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비터널을 보니까 정말 연말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미추홀구 주민분들께서도 이렇게 윈터마켓에 나오셔서 올 한해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 미추홀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4일 주한영압 그랜드하우스에서 2023년 자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훈 구청장과 구의회의원 그리고 자활참여자 및 센터 종사자 등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해 사업성과보고와 우수참여주민, 우수사업단에 대한 시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용훈 미추홀구청장은 인삿말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주신 참여자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자활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 지역자활센터는 미추홀 공방, 꾸미든 카페 등 총 17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자활참여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미추홀 자활센터 자활사업 보고회를 보니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자활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올 한해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려는 온정의 손길과 마을 곳곳에서 따뜻한 연말 행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광교동 주민자치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수에 겨울나무 옷 입히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겨울철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각종 수목병과 해충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가로수에 써붙인 손글씨 팻말에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말연시 인삿말도 함께 있어 따뜻한 겨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미추월구 새마을 분야에서는 지난 15일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상자를 어려운 유색에 써달라며 미추월구에 보내왔고요. 미추월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청운대학교에 희망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장형 사업단 카페 집요라운 청운대점 수익금 일부를 다시 청운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또한 용연이동 용연동교회 한국용연봉사에서는 쌀 90호를 전달했으며 도하일동 삼라효 나름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백내장 수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한호동 조한시범공단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추월구 시설관리공단과 숭이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숭이동과 용연동 일대 조소득 독거노인 30세대에게 주 1회 입반찬 배달 봉사를 진행하였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내 혁신주니어보드 직원모임은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헌혈증 100장을 전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네 올겨울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